주님께서 보내시는 표적들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나의 교황이 알려주는 위험들에 대해서도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는다. 너희에게 몰아닥칠 폭풍이 염려되어 그가 용기 있게 예고하는 것인데도 세계 곳곳에서 단순하고 작은 이들을 뽑아서 주고 있는 나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예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흔히 멀고 위험한 지역에서 아직 계속 중인 나의 발현들 역시 무시를 당한다. 하지만 인류는 다만 자멸을 눈앞에 두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평온과 안정이라는 구호를 외치리라. 그러나 바로 그럴 때 개인과 국가가 최대로 멸망하는 사태가 시작될 수 있다. 온 세상 모든 길에 얼마나 유혈이 낭자할지 내 눈에는 이미 선하게 보인다. 주님께서 이 세대의 문 앞에 서 계신다. 너희를 구원하시어 평화로 인도하시려는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오시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드려라.